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문 아시아프 입니다 gt2 그 다음에 국민순환 b6 아답터 설명서 잘 되어있구요 차량인데 자 일반 차량을 달라요 튜닝을 아주 잘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브러셀리스에 나오는 소리 기아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쇼크도 긴 잘 놓고 올리면 내려가고 내리면 올라가고 여러분들 가격대 성능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즈 프로 유튜브 검색에다가 아시면 마즈 프로 검색하시면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검색을 많이 볼 수 있구요 세팅이 완벽하게 된 상태기 때문에 대리 판매를 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올리려고 사진 찍어서 동영상 올립니다 동영상 찍기도 하구요 사진 찍어서도 따로 올릴게요 마즈 프로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짜잔 짠 지금까지 gt2 까지 오케이 led 까지 되있습니다 안에 넣으면 안봐요 아이고 안에 넣으면 안봐요 배터리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에이틴 잉크 팬까지 다 되어있구요 완전 방수 지금 상태로는 배터리만 비닐 작업해서 SD80 부시면 완벽한 방수 차량도 되겠습니다 지금 비오잖아요 지금 비오는데도 주행까지 가능한 그 다음에 SD80 쫙 뿌리고 주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청소 할 때 SD80 뿌리고 딱 보관하시면 그냥 또 좋죠 오케이 꼭 구매하세요 대리 판매니까요 여러분들 좀 쌀겁니다 연락주세요 오케이 짜잔 뚜쉬 짜잔